마음에게 말해줘 내 얘기 좀 들어주라고 토닥토닥 안아주라고 지금 안녕하세요 선청자 여러분 선우한국 선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한국 선우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슈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골목식당에 나왔던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왔던 포방터 시장의 돈가스집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너무 인기가 좋아지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처음에는 영업을 게시하기 직전 얼마 정도 시간에 전에 와서 기다리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새벽까지도 당겨지는 바람에 심지어 얼마 전에 그 양세형씨 개그맨 양세형씨가 방송에 직접 한번 나왔잖아요. 그때 기다리실 때 3시인가 거기에 현장에 갔을 때도 이미 오신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 정도로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보니까 문제가 거기가 거주자가 있는 그런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상가만 있는 게 아니라 상가는 1층이고 그 위에 거주자가 있고 또 바로 옆 건물 같은 경우도 다들 이제 거주하는 일반 주택인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소음 관련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 장사를 하시는 그 업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동네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돈가스집 이제 사장님들께서는 아무래도 동네에서 장사를 하시다 이런 경험을 처음 하시다 보니까 뭐 많은 부담들이 되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상을 하지 못하셨겠지만 갑자기 막 줄을 서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는 예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본인들이 이제 열심히 하시겠다고 좀 기다리시는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번호표를 나눠주시고 이제 그 번호표를 나눠주시는 시간조차도 그분들이 일찍 오시니까 더 댕기고 댕기고 해갖고 더 앞으로 더 일찍 일찍 해갖고 나눠주시기 시작하셨던 게 오히려 이제 그 더 격한 경쟁을 불러일으킨 상황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도하고는 다르게 그런 좀 부작용들이 있어서 저는 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한 그 해결책은 이거예요. 그냥 예약제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예약자로 하게 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달을 기다리던 두 달을 기다리던 분명히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기다리는 한 반드시 음식을 먹겠다. 그 돈가스를 맛보겠다 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부터 와서 거기서 이제 기다리시면서 서로 경쟁하시고 왔다 가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기다렸을 때 성공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실패했을 때는 이게 반복되어지면 반복되어질수록 어떤 그럴 수는 있겠죠. 희소성, 희소 가치나 이런 것들로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실패하시는 몇몇 분들이 생기시고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아마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갔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다음에 성공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고 다시 한 번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가 나중에 본인의 어떤 그런 생각이 조금 사그러들면 그때는 내가 뭐 저까지 거 이러면서 좀 나쁜 이야기, 나쁜 생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약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예약을 했을 때는 분명히 노쇼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5팀이다라고 하면 노쇼족까지 예상을 해서 40팀 정도를 준비한다든가 해서 실제는 35팀을 예상하고 장사를 하지만 그런 거죠. 만약에 노쇼족 없이 전체 다 이제 오셨다라고 한다고 하면 40팀을 받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거기에서 빠지는 노쇼족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뭐 그런 식으로 좀 여유분을 두는 것과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런 거죠. 그날 운이 좋으신 분들 거기에 가고 싶으셨지만 뭐 항상 기다리는 시간이나 아니면 예약을 해놓고 오래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오가다가 그냥 그 포방터 시장을 지나시다가 여기에 이런 게 있었지라고 언뜻 생각나서 그 앞을 지나다가 우연치 않게 제가 먹을 수 있는 그 여유 자리가 있다라고 해서 들어가시면 그것 또한 행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게 좀 좋은 방향으로 잘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사실 돈가스 집 사장님들께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거기에 오신 손님들께서 기다리는 시간들을 당겨가면서 서로 경쟁을 하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쪽을 너무나 좋아해서 사랑해서 가주셨지만 거기에 되려 이제 한 달 정도의 영업을 중단할 정도면 이거는 이제는 피해가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서로가 나쁜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지만 그게 조금 서로에게 힘든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 그러면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기다리면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기다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예약제를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어요. 보실까요? 과연 이 영상? 저는 집이 근처인데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다리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기다려서.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예약제로 바뀌면 그때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봤네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우완국 선우권이었습니다. 선우완국에서는 백성을 모집한다. 구독하자. 선우권입니다. 선우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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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